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크리에이터 이승훈입니다. 아삭함은 아삭함대로, 감칠맛은 감칠맛대로 두 가지를 다 설아잡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애터미 톡을 묵은지요.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왜 애터미 톡을 묵은지를 선택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음식 만들 때 가장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원산지입니다. 재료인데요. 100%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했다는 점을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순서를 수작업으로 깐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맛을 도장할 수가 있는 거죠. 들어가는 양념 또한요. 그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색소 들어가지 않았죠? 방부제 들어가지 않았죠? 화학조미료로 들어가지 않았죠? 모든 재료가 신한, 천일염, 조기접, 표고금속가루, 고춧가루 많기도 하다. 이 많은 모든 재료들을 국산으로 사용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묵은지 먹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 묵은지 먹으면 식감이 좀 물렁거리거나 시거나 군내 가나서 먹기가 좀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주실 텐데 에텀이 토글 묵은지는 다릅니다. 국내 유일, 국내 최초 토글형 저온 저장거에서 만들었는데요. 최소 1년 이상 된 토글 묵은지만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요. 숙성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묵은지의 맛입니다. 보통 우리가요. 묵은지가 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김치의 저장 온도가 4도씨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균일해야 숙성이 될 땐 제대로 숙성이 될 텐데 아이쿠야. 물러지거나 신맛이 나거나 군내가 생기는 거죠. 에텀이 토글 묵은지는요. 김치 저장 온도가 0도씨 부근이어서요. 잡균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숙성을 시켰어도 아삭아삭함과 감칠맛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맛있는 묵은지 말로만 설명드리면 뭐예요? 직접 보여드려야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에텀이 토글 묵은지입니다. 빛걸 봐. 영롱하지 않나요? 역시 맛있는 거는요. 입속으로 들어가 봐야 그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니까 한번 묵은지를 장갑을 끼고 찢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태 보세요. 자태 보세요. 어? 왜 날 배추를 찍는 소리가 나죠? 왜 아삭한 소리가... 어 진짠가 보다. 아삭한 소리와 함께 찢어진 에텀이 토글 묵은지 하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입에다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음. 소리 들리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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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씹게 되는. 이 아삭한 맛이 진짜 일품이네요. 자 이렇게 맛있는 에텀이 토글 묵은지 아니 좋은 재료만 만들면 뭐예요?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이 해습 인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점. 거기에다가요. 이 다양한 수상 경력을 뒷받침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에텀이 토글 묵은지 그냥 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특히나 묵은지 같은 경우에 김치 같은 경우에는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자 이렇게 맛있는 에텀이 토글 묵은지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오늘 알려드려 볼 건데요. 같이 이동해 보실까요? 자 이렇게 묵은지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빛깔 보세요. 빛깔 보세요. 김, 갈비탕 그리고 라면까지. 듣기만 해도 먹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다른 거 다 좋은데요. 이 최고 사람 갓 지은 쌀밥 있죠? 쌀밥. 이 쌀밥에다가 김이랑 김치 얹어가지고 먹으면 솔직히 야식은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김을 싹 하나 얹어주세요. 이렇게 얹어주시고 이 위에다가 묵은지가 하나 딱 올라가는 거지. 싹 살포시 잘 자라고 유부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쫙 덮어가지고 와 묵은지에서 배어 나오는 이 새콤 달콤 아삭함이 모든 걸 다 허락해주네. 거기에다가 제가 키포인트는 묵은지의 새콤 달콤함이랑 감칠맛이 오래 남아있다는 거야. 여운이 길어. 길다 보니까 계속 입에서 당겨요. 당겨. 계속 먹고 싶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네. 갈비탕 한번 가볼게요. 갈비탕. 여기 있는 갈비살을 하나를 딱 꺼내주세요. 묵은지를 한번 싹 덮어줘요. 음. 갈비탕의 진득함이 딱 밀려오는데 거기에 바로 뒤이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묵은지의 새콤 달콤함이 바로 뒤따라. 그러니까 담백하면 담백한 대로 새콤 달콤함까지 같이 덮여지니까 느끼한 게 느껴질 새가 전혀 없어요. 왜 갈비탕 먹으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고기 느끼해서 먹기 싫어. 묵은지랑 같이 드시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진짜 씹는 거 보이시죠? 음. 음. 대망의 마지막. 솔직히 야식 하면은요. 애터미 감자라면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쫙 들어줘서 음. 묵은지를 또 하나 딱 얹어주시면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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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평화로워지네. 이런 데서 평안을 느끼네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맛있는 아삭아삭한 감칠맛이 일품인 애터미 톡을 묵은지 소개를 좀 도와드렸는데 어떻게 오늘 저녁에 함께 해보실 건가요? 어떤 음식과 먹어도 잘 어울리고요. 이 아삭함과 감칠맛이 입안을 감쌀 때의 그 느낌은 전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5만 8천원 PV는 1만 8천 PV가 적용이 된다는 점 함께 확인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의 풍성한 식탁을 위해서 놓치지 말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이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